안녕하세요 빡센입니다. 과거 김동현 선수의 매믿김 방송에서 양신양준혁이 레슬링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권호를 레슬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원장담했습니다. 야구선수가 레슬링 선수를 레슬링으로 이긴다고? 그것도 그랜드슬램 챔피언을? 물론 유튜브 홍보 차원에서 내뱉은 미끼성 발언일 수 있지만 양준혁이 체격이 왜소한 심권호를 약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하자 심권호는 웃고 김동현은 최근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그 후 심권호가 양준혁에게 자신이 양준혁의 목을 잡고 돌리면 바로 기절한다고 팩트를 달렸습니다. 양준혁이 제일 막향이었기 때문에 심권호는 억지로 웃었고 말도 최대한 공손하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바로 당모가지 잡아 돌리듯 양준혁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예능에서 양준혁이 심권호를 잡아 돌린 적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능이며 양준혁이 오직 힘으로 레슬링 경기에서 심권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심권호는 레슬링 은퇴 후 재치있는 입담으로 예능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작은 신장 때문에 우스운 장면이 인위적으로 연출되기도 해서 대중들은 심권호를 레슬링 선수가 아닌 개그맨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심권호의 레슬링 커리어를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상 최초로 올림픽 2체급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또한 레슬링 명예의 전당에도 헌핵된 전설적인 선수죠. 그런 심권호에게 레슬링 그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양준혁은 누구입니까? 그냥 야구선수입니다. 그냥 야구선수는 아니군요. 한눈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심권호를 이길 수 있다? 평생을 매트 바닥에 구르며 귀가 저무용이 될 때까지 피 흘리며 싸운 레슬러를 볼이나 치던 야구선수가 덩치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동네에서 아령 돌고 근육 키운 건다리 덩치만 믿고 마이크 타이슨을 복싱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의 용병으로 뛰던 호세나 박전호 정도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양준혁은 체중이 100kg가 넘습니다. 심권호는 54kg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싸움 같기도 하지만 레슬링은 힘과 덩치만으로 하는 경기가 아니라 기술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심권호가 말했듯 목이든 팔이든 다리든 일단 심권호에게 잡히면 기절 정도가 아니라 근육, 신경, 인대, 뼈가 운전할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양준혁이 심권호에게 모가지가 잡혀 기절하는 모습을 꼭 한번 볼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양준혁 자는 사진이 많이 나오던데 누가 이미 한번 잡아 돌리셨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럼, 아디오스!